네 수없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70장 논호가 81장에 대해서 끝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인데 오늘 제목은 하산공이 붙인 제목은 지난 입니다 그 지를 명사를 지는 알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유는 오언이라 해가지고 노자가 자기 자신의 말을 들고 나왔었는데 바로 이 오언이라고 말씀하신 노자의 깨달음 세계, 노자가 깨달아야 하는 그 세계니까 여느 지인은 노자를 대체화시키는 게 아니냐 하산공이 붙여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뛰어난 사람은 알기 어렵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첫 계절에 오언은 심이자고 심이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끄고 나온 제목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불교의 마조도일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끄집어냈는데 이게 평상심시도라고 유명한 불교의 말인데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마조도일의 말씀이라 보다 마조도일의 스승인 이것은 소위 말해서 마조도일이란 분인데 마조도일이란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 말을 하신 분은 마조도일의 스승인 남학 회양이란 선임인데 회양, 아래로 쓸게요 회양이란 선임인데 이 위에, 남학 선임의 위에는 유명한 육조 혜닝 선임이 스승입니다 혜닝 선임이 스승이니까 굉장히 깊은 도맥인데 이 평상시미, 시, 도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된다면 마조도일이란 분이 굉장히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던가 봐요 어느 날 남학 회양 선임한테 가서 도를 얻기 위해서 갔었는데 큰 예를 체리지 않고 방에 가서 참섬하는 것 같아요 하루 한 끼 먹고 계속 참섬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며칠 지나도 계속 참섬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남학 회양 선임이 자네 왜 그렇게 열심히 참섬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도를 얻고 싶습니다 부처를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참섬하면 부처가 되느냐 그랬더니 아 됩니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딱 나와서 뭐냐면 기화장을 하나 딱 달고 숫돌에 가는 거죠 그것도 맨날 며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마조 도일 스님이 보기에 웃긴다 왜 기화를 숫돌에 갈어? 아니 스님 왜 그 기화를 숫돌에 갈고 계십니까? 아 이거 기화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고 아 그러면 숫돌을 갈아서 만 천년 만나라도 거울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남학 회양 선임이 도일한테 야 그러면 자네는 참섬 만다고 해서 부처가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이 남학 회양 선임이 그러면 묻는 게 맞죠 그럼 어떻게 그 도를 담는 겁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누워 잠잘 때 모든 일상생활이 전부 다 도의 삶이란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도의 삶이란 거예요 행주자와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몸을 쩌자 몸을 쩌자 앉아를 쩌자 그 다음에 누움을 놨자 행주자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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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실 말씀이 평상심이 이것이 바로 도라는 거예요 평상심이 일상생활이라고 도파이라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이 삶이 살아가는 것 참선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하는 이 자체가 도파이라는 것 결국은 그 순간에 마조도일이 희한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마조도일 스님의 아주 간판 같은 그런 말씀이 됐는데 왜 지금 현재 노자 70장 즉 지나를 이끌고 들어오냐면 이 첫 노자의 말씀 중에 내 말은 심이 알기가 쉽고 심이 행하기가 쉽다 이 심자는 매우그라말로 통하는데 매우 알기 쉽고 매우 행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 노자가 하신 말씀에 지금까지 내가 해온 말이겠죠 오늘 지금까지 내가 해온 말이겠죠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이 나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을 지금까지 해오셨나 그것이 지난번에 한번 1차 보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노자의 말은 크게 세 개를 대비하는 거죠 본체론적이죠 본체론 이 본체론적 세계가 결국은 우주론이죠 빅뱅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론 우주론 두 번째는 인간 사는 3의 문제 인생론 이거는 수양론이겠죠 인간이 살기 위해서 수양을 해야 돼요 수양론이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 본체나 우주를 알고 난다면 정치론 가지고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니까 정치론이죠 그래서 이 노자의 마지막 부분은 거의 정치론 쪽이 치우쳐진 거죠 사람이 오늘날 또 큰 공부를 해서 이치를 깨달아 수양을 한 사람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한테 주변에 베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도자이면서 시대의 리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온이라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은 바로 이런 큰 세계지만 이 큰 세계를 큰 세계를 아주 어렵게 말한 것이라 쉽게 알게 될 수 있고 해가 쉬운 건데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문제 두고 나온 거죠 그 솔로우라는 사람이 쓴 윌드라는 책 혹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윌드로 호수가에서 살면서 쓴 글인데 그 솔로우라는 분이 삶이 엄청 단순해요 호수가에서 앉아가지고 정말 거의 자연적인 삶을 살면서 그 자연적인 삶 속에서 남긴 글이 뭐냐면 고도로 높은 정신세계를 간 거예요 아주 단순한 삶 속에서 높은 경지에 그 정신세계를 그려내기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 된 건데 실제로 진리란 것은 누구든지 보편에서 누구든지 알고 누구든지 행악이 좋아해 진리지 아주 뛰어나게 공부하고 뛰어나는 학식이 있는 상황 그건 도가 아니죠 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에서 나오는데 우주라는 것은 하나의 도인데 이 돈 하나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불초죠 불초 지난번에 불초라고 나오셨죠 이게 닮을촐자인데 이 자글소자 고기육자니까 부모를 닮은 걸 갖다가 초라 그러죠 부모가 닮은 걸 닮은 걸 자식은 부모의 정자 남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육체를 만들어 이 고기육자니까 육체를 만들었으니까 부모로 봐서는 작은 고기죠 초초초 그런데 부모와 같이 못하기 때문에 불초라는 말을 쓰는 거죠 초자는 북모의 육체를 닮은 것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듯이 모든 만물은 하나인 도에서 나왔죠 도에서 도는 닮은 것이기 때문에 불초의 세계라 그랬고 이 덕의 세계는 이거는 닮은 것들이 많죠 사람은 사람유 짐승은 짐승유 식물은 식물들 초의 세계라 그랬고 그런데 이 도에서 만물이 나와가지고 이 덕인데 개체로 보면 개체의 덕인데 이 덕에서 다시 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앞에 했던 시 밤복이라고 그러죠 밤박 밤박 박의 세계 박을 통해서 도로서 가는 거죠 그러면 박을 통해서 도로를 들어가면 사람은 지혜가 열린 거예요 참 지혜가 그러면 지혜가 열리면 이때 도와 통하는 참 지혜는 뭐냐면 괜히 단순해요 사람이 옳고 그리고 아주 단순한 사람이 된 거죠 진리의 세계를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거죠 배고프면 배고프고 졸려면 졸려고 자연 리듬을 타락하니까 단순한 사람이 되는데 그 단순한 삶은 행하기도 쉬워요 누구나가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혜라는 아르마르트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온 게 절학무구라는 말 또 그렇게 나오는데 학문이 많으면 할수록 학문의 의식이 빼앗겨 이거냐 저거냐 하도 골치 아프다 보니까 자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적으로 상실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면 할수록 삶은 더욱더 깊이 있고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판단이 논의에도 세 번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두 분이 옳고 그러냐는 판단해요 그런 식으로 사고를 대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논의에도 제일 마지막 글자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은 은 제일 마지막에 요거에요 부지연이면 무의지인이다 말길을 알지 못하면 사랑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끊임없이 인간과 인간이 오래 살아가는데 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 삶에서 상대의 말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거 통하지 않아요? 내 말은 너무나 쉽고 적한데 천하 망릉지라 아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노자의 삶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대의 말을 알고 상대한다는 것은 내가 의식이 들떠있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수렴이 돼가서 상대하고 파장이 맞췄을 때 서로 통한다고 해요 사람이 미워 미워 미혹해도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파장의 공명현상 때문에 느끼는 거거든요 느낀다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노자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눈앞의 욕망 때문에 현실적인 욕망 때문에 사고를 기피해서 모든 사람이 왜 살아가느냐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 논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일 마지막에 논을 어떻게 했냐면 부지의 명이라 천명을 알지 못하면 천명이 하늘에서 오니까 천에서 오니까 하늘에서 준 내 명 나의 생명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되지 못해 군자는 바로 깨달은 자 자기를 아는 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군자인데 내가 주체성을 확립해 주체성 천을 모자면 자기 주체성을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의 예를 알지 못하면 설립자 서지 못한다 예는 아까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은 사회적 관계인데 나라는 사람을 중심에서 상하 좌우의 모든 관계인데 선다는 것은 뭐냐면 조직사회에서 조화를 그러니까 사람이 예라는 조화를 알지 못하면 부모 형제 친구 관계 못하면 자기 자리도 못 치고 헤매는 사람이란 거예요 논어에서는 그 마지막에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논어도 언어로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런 이야기나 또는 노자의 이런 이야기나 그 이야기 전부 다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바로 삶의 현실에서 그냥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 특별하게 다른데 어떻게 내재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그게 전부 다 드러나서 서로가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선생님도 앉아 계신 이 순간이 결국은 도판이에요 도판 거기에서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내면의 수양 공부가 다 드러나는 거죠 따로 의미가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제목에 지인은 알기 어렵다는 게 뭐냐면 내가 상대를 향한 파장의 기운이 열리지 않고 자기 욕망에 다쳤기 때문에 모른다는 걸 갖다가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모든 존재는 하나인 도에서 나와서 제일 도가도 비상도에 도에서 나와서 덕이 돼 덕은 명가면 비상의 명이 되요 나왔을 때 이 나라는 존재가 다시 도로 향해서 의식이 확장되어 가서 근원인 도로 가면 만물이 하나라는 거예요 만물 일체의 세상을 깨닫게 되면 그걸 아는 거니까 그걸 알게 되면 일상적인 행동이 조화롭게 그러나 조화의 행동이 되는 거죠 지금 이 퀴즈는 바로 그러한 틀을 갖고 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봐야 된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갖고 이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첫 번째 오은 심 띄우고 이지 심 띄우고 이행이라 나의 말 즉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말 이 노자 책에서 읽은 지금 해온 말들은 심이 알기가 쉬워 내가 한 말이 복잡한 거야 왜 근본적인 도의 문제를 계속 도는 하나니까 누구든지 아니까 백운대 정상 가면 산의 모습이 다 아래 산의 모습 보이듯이 누구나 생각만 다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도의 세계 그리고 심이 아주 행동이 쉬워 자 노자의 행동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하심 아니에요 하심 자기가 낮추면 상대가 다 높여지니까 저절로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노자의 행동을 하심이거든 하심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위해지는 거거든 이게 바로 인과 같은 건데 논의에서 말하는 서의의 마음 같은 거고 유아사생은 서의의 마음 같은 거였어 자 그리고 천하 띄우고 막 띄우고 능지 막 띄우고 능행이라 천하 사람들이 이러한 나의 말을 알지 못해가 내 말에 그런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막 능행이라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야 내 말은 노자의 말은 돈은 하나로 하나로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일체라는 사상이 근본에 깔려있거든 노자의 말에는 돈은 하나고 그 하나에서 만물이 나왔으니까 노자의 말 속에 하나의 근본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걸 깡깔려있으니까 그러면 행동도 거기서 난 행동하니까 자연지 조화롭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개인의 욕망 때문에 헤매기도 하니까 이게 그런 실천을 안 한 못 한다는 거예요 막 능행이 그런 행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빠져서 못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은 띄우고 유종 사 띄우고 육은 부유 띄우고 무지라 내가 하는 말에는 내가 하는 말에는 유종 종은 마루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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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라는 말은 종같지 정상 산마루 산마루 콜 때 이 종자는 마루종자니까 산마루 콜 때 상 꼭대기란 말이에요 꼭대기 그러니까 내 말에 종이 있다는 것은 큰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은 종같지 클 때 그 핵심이 뭐냐면 쭉 늘어오는 내가 무슨 무슨 말을 하면 그 말만 볼 것이라 그 말 속에 배어있는 어떤 흐름까지를 다 재해야만이 그 말을 정확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의 말 던졌을 때 야 우리가 마인드에 술 한잔 할래? 아 그러면은 술 한잔하는 말 속에는 그 흘러오는 흐름이 뭐냐면 아 오늘 무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구나 예를 들자면 야 우리 뒤에 가서 산책을 좀 할래? 아 산책하는 게 산책을 통해서 뭔가 좀 이야기하고 싶다니 그런 어떤 핵심이 되는 줄기 논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유정이야 말을 그래서 아까 노노 이야기했듯이 그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못한 거야 왜 그 사람이 오래간만에 야 술 한잔하자 그랬나 그러면 뭔가 말하고 싶다 를 알아야 되는데 그 파장이 안 맞게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게 부지연의 무의지인이 하는 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유군 일에는 군이 있어 군이라는 것은 인공군자는 전체를 주제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주제 다시 말해 일에라는 것은 수없이 말하는 일은 핵심적인 포인트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일에 그 포인트를 알아야 핵심을 알아야만이 전체 일의 흐름과 전체 일의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 열 가지 정도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핵심이 뭐냐 그게 그걸 알아야만이 전체 열 가지 일이 균형을 딱 잡는 거예요 균형을 딱 잡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산만해진 거예요 이러한 걸 읽을 수 있는 눈이 어디 있냐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적 수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느낌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부유 무지라 대저 강조 보기에는 대저 오지 강조하는 거예요 대저 오지 무지 나를 알지 못해 상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수향에 대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알려고 하는 내적 문이 열려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다쳤을 때는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서로가 그러니까 노자가 살아가는 당시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이야기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도 큰 틀에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이치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었다는 걸 은근히 알 수 있는 거죠 이 문장에서 시 띄우고 불 띄우고 아지라 이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해 즉 자기 자신의 틀에 갇혀서 자기 자신의 안경 속에 갇혀서 바깥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닫힌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해 그 다음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종이란 흐름과 구리란 흐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알지 못해 알지 못해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거 이 글자를 해석하는게 크게 두 가지 곶적자 이걸 첫 번째는 곶적자로 해가지고 연결사인데 연결사로 보면 보통 면 자 연결사의 대표적인 해석은 첫 번째는 면이고 하명 크는게 되고 두 번째는 곶적자 곶적 이렇게 되는 거든 그럴 때는 즉으로 해야지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법칙자예요 법칙자 즉 본받을 식자 본받을 식자 이렇게 되는데 이 해석이 책마다 여러 선생님들이 다른데 나를 아는 자가 드물면 능큼의 연결사예요 드물면 그러면 나라는 자는 저절로 귀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를 아는 자도 드물고 그리고 말이죠 나를 아는 자가 드물고 나를 본받는 자도 귀하다 이것도 드물다죠 귀한 것은 드문 거죠 드물고 드물다는 거죠 나를 아는 자도 드물고 드물이 있자 나를 본받는 자도 귀하다 적다는 거죠 드물다 적다는 거 아니야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해석이 책마다 아마 선생님도 예습에 와서 봤죠 이런 해석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고 싶냐 이게 연결사로 해석하십니다 연결사 연결사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아는 자가 귀하게 되면 드물면 그러면 그를 면이하니까 토시가 면이 되니까 그러면 저절로 나는 귀하게 된다 그래야만이 뒤에 게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이 좀 바보처럼 멍청해요 지금 뒤에 곱바나진 마음도 그냥 모든 일에 대해서 어머니같이 어머니처럼 포용만이죠 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처럼 말고 자기를 아름다운거죠 그런데 속에는 아주 귀한 뜻을 갖고 있는거죠 그래서 마지막 2편이 뭐냐면 시성일 자 그 다음에 아이자를 귀해야 드물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역사는 저는 붙이고 싶은게 어떻게 해서 띄우시기를 아지자 희즉 띄우고 싶어요 아지자 희즉 띄우고 아자 띄우고 귀한다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를 아는 자가 드물면 저절로 나를 아는 자는 귀해진다 이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이 이 마지막 해석이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냐면 그래서 시 띄우고 성인 피갈 띄우고 해오기라 이 귀절이 많이 회자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 때문에 성인은 피갈 갈옷이란 것은 칫갈자 같은 것 같은데 아주 그 흐름한 옷이죠 그 칫으로만처럼 대충 이런 옷이 있는데 그 가슴속이는 옥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깨달음의 진리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지만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은 마치 흐름한 흐름한 모습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석 같은 자기 내면의 회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늘 즐거운 거죠 왜 행복이란 것은 바깥에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이 있거든 내면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보석을 통해서 보석과 같은 마음의 빛을 통해서 모든 현상기를 보니까 보이는 현상기가 축복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그 중용에도 제일 마지막 중용의 마지막 33장 중용은 지난번에 말씀 배웠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중용은 이렇게 넓비공처럼 천명에서 시작해서 상천을 끝나는데 상천지제가 상체를 끝나는데 이 가운데는 16장에는 귀신편이고 그런데 마지막 이게 33장인데 1장에서 16장이고 귀신편은 33장의 마지막 가면 뭐냐면 이금상경이다 이금상경 기억나세요? 예 이금상경 다할상자 이 호덕경자 비단옷을 입고 호덕을 입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 오 시랄옷자 기 문 저야라 쓴 날 저자 문자야라 그것은 문체 자기 잘났다는 문체죠 과시하는거죠 그 문체를 드러내기가 싫어서 그런거에요 이거 똑같은거죠 똑같은 문장이죠 그리고 중룡에도 천명을 알아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마지막 33장에 가면 뭐하냐면 그 천명을 깨달은 자는 이 상천지제 마지막에 나오니까 상천지제인데 상천지제는 상천의 한 일 하늘이 하는 일이란 것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이 중룡에서 자기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하늘이 하는 일처럼 끊임없이 자기는 속에 비단옷같이 곱게 있지만도 바깥에는 호돗을 끼워봐가지고 흐름한 가로옷같이 이어서 나오는거 바로 가로옷이죠 가로옷같이 끼웠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비단옷을 다른 사람한테 과시해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거는 안에 있는 그 비단옷을 드러내기 싫어하는거에요 그건 저절로 아는거지 내가 잘난다 할 필요 없다는거지 바로 중룡에도 제일 마지막에 똑같은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인이란 말을 쓰시는거죠 지인은 속에 보배를 감고 있더라도 그 보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상대를 보지 못하는거죠 지금 우리 이 거래에도 수없이 많은 정말 분이 계시니만도 저 평범한 서민들 중에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보는게 약하거나 실은요 왜냐하면 현재는 바로 드러낸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를 과시한게 너무 많은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 노자의 이 시대도 정말 노자의 말은 너무나 쉽고 단순하지 솔로가 바로 예를 들어서 호수에서 쓴 글처럼 자기 내적 풍요와 충족감을 느끼는 삶에서 발아가는 그런 삶을 쉽게 무시당하는 시대에 바로 이 노자의 이륙하는 거죠 자기의 행복은 자기 속에 있다는 거에요 나를 아자 드물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귀하귀하기 때문이야 그게 많고 나는 보호가기 생각하지마는 그런 것은 바로 내가 겉은 허름하지만 속에는 보호가기 감고 있다는 것은 일상 삶을 받았을 때 늘 감수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에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노자가 그 난세에 바로 추구하면서 스스로 사람들한테 한번 한번 생각해 보게 사는게 어때요 우리 더불어 이 태어나가지고 어차피 죽을 목숨이면도 이 난세에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적 가치를 전해왔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쓴 글이 바로 이 70장에 난지가 아닐까 작지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70장을 꺼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썰어